우리가 2016년도에 이곳 세네갈에 가지고 왔던 이안기입니다. 2016년도에 열심히 사용하고 그동안 방치가 되었었는데 드디어 오늘 다시 이 이안기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.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범! 시범 이상 없어요. 무진! 무진! 역사 시정 이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